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일본사랑 깨부셔야 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섰고 또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억울한 꼴 당하는 일,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일 그런 일들을 을지로 위원회를 했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이재명과 함께 끌어가고 있는 저 의원식에 반드시 나서서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나라의 성장동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리백을 무시하고 국제 경쟁력을 무시하면서 원전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권과 맞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 그린 뉴딜 연구회 회장으로서 저 의원식이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성공해서 승리해서 검찰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한의 독립군 백만용사야 선거원 노령이 한참 바쁘실 텐데 승일이냐 승일이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 취지의 이런 프로그램은 나가야 된다고 해서 시간 쪽에서 나와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선거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원래 노원 의류인 줄 아는데 갑부로 출마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게 노원을 국회의원, 노원갑 예비후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노원구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저는 63만 넘을 때 국회의원이 셋이 됐는데 작년 연말로 49만 8천이 됐어요. 아 49만 8천? 노원이라는 데가 이제 80년대에 집단적으로 만든 중소형 아파트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35년이 다 넘어서 40년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주차 대수도 잘 안 맞고 소물물, 농물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런데 별래 이런 데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값도 좀 싸고 하니까 많이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둘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제 지역구가 하계중계동, 상계동 일부였는데 반은 병부랑 붙어서 을이 됐고 하계중계동은 월교공릉하고 합쳐가지고 값이 됐고 그래서 제가 값의 후보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민심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노원 갑은 을보다 진보새가 조금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직접 느끼실 때 지금 민심 어떻습니까? 그 농구가 원래는 이렇게 좀 안정되기 전에는 여야가 자꾸 바뀌던 지역이에요. 그러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돼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갑구는 월교공릉동은 지난 지방선거 때 시의원 두 석을 다 뺏겼어요. 아이고. 그리고 구의원도 한 석을 잃었고 그래서 갑구 월교공릉동 지역은 그렇게 편안한 선거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 오세훈 시장의 비서실장였던 분이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열심히 뛰어서 꼭 승리해야죠. 그럼요. 승리해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의원님 오늘 그런 취지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게 이제 제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 의혈단을 하셨는데 그래서 방금 독립공간을 의혈단을 하신 거예요. 네. 김한 선생의 외손이기도 하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홍범도 장군이 흉상을 이전한다거나 또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일본이 흘리겠다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아니면 뒤에서 박수치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여지는 이런 정부를 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부다.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법원에서까지 결정한 것을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지 않나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과서가 정식으로 인준 받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독도를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런 정부를 거쳐나가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다 중요합니다만 일제하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이 나라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고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민족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했던 그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보면 지금 정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식 작년에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뺀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 이런 것들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선거이고 그렇게 나라의 정체성을 해치고 있는 세력 그 세력과의 한판 승부를 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일전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한 건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주권, 영토,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말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 즉 내정 간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안에서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부 태도를 바꾸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꼭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절박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을 결정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30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폐로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상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기고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언제까지 밸출할지 알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학을 모르고 괴담에 휘둘리는 미개한 국민 탓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가 10년, 20년 후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수심 우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과학자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도 없고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일도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괴담입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일본에서 쓰면 되지 왜 공공재인 태평양 바다 가운데 투기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요구는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제적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일본의 결정을 막아내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순국선열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지켜온 우리 바다가 핵폐기물 투기장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 영토를 그리고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십시오. 안전성 검증 없는 해양 투기 절대로 반대한다고 얘기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 우리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일본 사랑 깨부셔야 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섰고 또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억울한 꼴 당하는 일,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일, 그런 일들을 을지로 위원회를 했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이재명과 함께 끌어가고 있는 저 우원식이 반드시 나서서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성장동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리백을 무시하고 국제 경쟁력을 무시하면서 원전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권과 맞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 그린 뉴딜 연구회 회장으로서 저 우원식이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성공해서 승리해서 검찰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4월 10일 총선에서 다 같이 승리하는 침파 정권을 척결하는 이런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척결하자. 척결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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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